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몰 럭키블럭 레이스를 가져와 말고요. 오늘은 여기 새로 오신 최고군님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윙 헤윙 안녕하세요. 테스터 최고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최고군님과 함께하는 레이스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어느정도 아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 어느정도는 알아요. 오케이 그럼 규칙설명 같은 건 필요 없죠? 네. 오케이 까보자고. 짠. 암멍이. 꽃. 귀여운데 왜 그래?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울트라비트. 어떻게 하지 않지? 같은 벌레인데 차이가 엄청난데? 먼저 깝니다. 짝. 놓친 분. 이거 약간 운명인가? 까보시죠. 눈떠돌이. 왜 이렇게 벌레 포켓몬만 많이. 눈떠돌이. 어 뭐야. 아니. 아니야. 레지스트리는 아니야. 이걸 이걸 버려요? 아 더 좋은 포켓몬 뜰 거야 난 믿어. 최고군님도 슬슬 좋은 포켓몬 떠야 될 텐데. 이제 이제 좋은. 어? 아 이거 이거. 지금 제 운을 봤을 때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너 아티오스 잡아가주신 거. 오바야 이거. 오오. 넵.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잡아야지. 나비나까지. 뭐야 갑자기 운이 터졌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또? 어림없는 사람. 아 아니지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나 좋은 포켓몬 다시 떠야 된대. 잡아야 이거? 어 잡아줄게요. 좋아 보여? 이거 좋은 거야? 아 약간 생긴 건 약간. 좋아 보인.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신용. 신용. 지나치게 아니죠 아쉽게도. 아 진짜. 갑니다. 오 뮤츠까지? 오늘 운 터졌다. 주교환. 아 나 레지스트리 잡아야 됐었나? 어? 네 클났다. 야 나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야 그라또까지 와. 뭐야. 그러지. 잠시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쉐임이란다 봐. 몇 마리 잡으셨어요? 몇 마리요? 벌써? 와. 이거 이거. 운 뭐야. 이대로면 나 지는데. 뭐요? 너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저 앞에 끝인데 잠시만. 재민님 오늘 운 왜 그래요? 얘라도 잡아 얘라도 잡아. 안 되겠다. 어떻게 이거. 망했어. 아닌데. 암흑가오. 아 암흑가오 잡을만 한데. 일단 아직 많이 남았어. 또? 아 안돼. 두 마리는 안 돼. 아 두 마리는 안 돼? 뭐야. 이는 라티아스, 라티오스 있어요. 킹들과도 잡아. 나도 이제 저술폭 끼면 두 마리만 뜨는데. 나 뗄 거야? 아니요. 어디 택? 아 이제 레지시리 진짜. 얘네 잡아서 잡기가 애매한데. 아니야. 아 오케이. 설마 레지라까지 뜨겠어. 먼저 가시죠. 어? 아 씨. 짠. 아 어디 마셔요? 엑스라이즈. 얘라도 잡아. 나 망했어. 약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 거랑 바꾸실래요? 아 한번 바꿔서 까보자고? 네네. 그럼 내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이씨. 아 큰일 나라? 어 이랬드 나오면. 어이. 아하하하하하. 아우. 봐봐요. 바로? 잠깐 이거. 전설 냄새인데 이건 안만봐도? 짠. 어? 타임널. 타임널. 지라체가 아니죠 근데? 이거 안 잡아도. 너무 쎄. 포켓몬이. 너무 쎄. 큰일 났다. 아. 거연? 짠. 대굴래요? 대굴래요. 마지막. 뾰롱. 아. 뾰롱. 짠. 계속. 근데 아직 남겨로운 러키 블록 있죠? 네. 거연? 아하하하. 다행이다.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네. 그거라도 잡아야 돼요? 이거 근데 큰일 났는데 이거? 지아 그러면 레이스로 끝났겠다. 레벨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넘어가요? 지아 이렇게 해서 레벨 설정도 마쳐 왔고요. 어이. 최고군님 준비됐냐고? 당연하죠. 그럼 나는 얘부터 내봐야겠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라 달무리나. 달무리달에 쉐이미에서 둘 다 풀타기. 근데 공격할 게 없는데? 저도. 튀어오르기. 이걸 왜 써. 왜 걔가 누구에 튀어오르기가 있어. 왜 있지? 안 되겠다 포켓몬 받고. 달콤한 향기. 달콤한 향기를 왜 써. 아 이거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상대 공격 기술 없잖아. 벌코. 공격 계속 쌓아야지. 안 돼. 이제 안 되지. 라티아스를 보내자. 어어? 방어 공격 올라가고요? 하지만 저에겐 드래곤타입한테 강한 냉동 펀치가 있다. 어? 잠깐만요. 여기도 공격 타입이 없는데요? 뭐야? 아니. 뭐야 원콤. 안 돼. 형제가 복수해야 돼. 걔도 공격 타입 없나요? 아니요. N이 있네요. 아 까비. 어 여기 아파. 아파. 반피. 원콤 나이스. 뭐야 이거. 자 메시붕 원툴로 간다. 이러면. 와. 지진. 잠깐 바꿔. 킹드라. 킹드라. 와 왜 이렇게 아파. 와. 잘 버텼어. 잘 버텼어. 거품 광소원. 지진. 오케이. 안 아파. 안 아파. 간지러워. 간지러워. 저 쉐이미 내보내주고요. 쉐이미다. 쉐이미. 쉐이미는 원시의 힘이면 되려나? 아 초코 타입 기술 없구나. 아니다. 아. 오케이 버텨주고요. 쉐. 쉐이미로 피 뺏어먹고요. 그러면 광합성으로 다시 버텨주고요. 쉐이미로 또 피 회복해주고요. 아니. 할 수 있어. 때려. 지진. 아. 광합성으로 피 채워주고요. 뭐 역겨운데요 너무? 이 씨뿌리기로 죽이면 돼. 이러면 밀출을 내보자 이거. 할 수 있어. 아. 구원 향기. 아. 회피율 깎아. 또 씨뿌리기로 알려주고요. 생명의 물방울. 그건 피 회복시켜주는 기술인데요? 아 뭐야. 포켓몬 기술을 모르는구마안. 파워스웹? 그건 공격력 바꾸는 건데요? 공격 기술 없냐 설마? 설마 공격 기술 없나? 아 진짜 설마. 잠깐만. 가드스웹. 파워력 바꾸는 스킬인데요? 설마. 밀출이 공격 기술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하나. 하나 남았거든요? 파셀 묶기. 구원 공격 기술 아닌데요? 기술 막는 스킬인데요? 밀출인데 공격 기술이 없잖아. 아 이건 끝났다. 내가 이긴 거. 내가 봐. 엑스라 이제 내보내볼까? 아니 전설이 나오는데. 운은 좋았는데. 기술이 안 좋네. 이게. 이게. 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가열충 한 번 쏴주고 나는 뭐. 공격 기술 없으면. 나비나? 하푸나비나. 여긴 있겠지. 설마 개도 없기니까. 진짜에. 없으면 이거는. 아 저 명 공격 기술이. 저 저 저. 아로마 테라피가 공격 기술인가요? 아니요. 아냐 드레인 키스. 이런 것도 공격. 오오오오. 나이스. 빼봤세. 하이킥이. 하이킥이. 아. 니가 내 희망이야. 나도 그러면. 거원의 콧부리 있어. 아로마 테라피가 일단 뭔지 궁금하니까. 아크레트. 자 아로마 향이 퍼집니다 끝이에요 죽어 이씨 잠깐만요 아 진짜 지겠는데 이걸 이기나? 아니 포켓몬은 좋은 포켓몬 다 잡아놓고 미술이 없어져 진다고? 일단 최대한 할 거 다 해봐 미츠 이건 거의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 초회의 사태인데? 아니 뭐야 진짜 그란돈 할 수 있어 아플텐데 아 안 아프네 아 그란돈 아 뭐야 아파 보이는데? 빨간 피가 됐네 땅 고르기 지진 어 버텼어 죽어 이씨 아니야 죽지 않아 그란돈 그렇지 그럼 이제 공격 기술이 없는데요? 그럼 죽으셔야지 버텨? 미츠 될 수 있어 때려봐 때려봐 죽어 이씨 킬리포인트 다 버텨 점점 피가 깎이는데요? 아 맞아 죽어 이씨 이거 죽기 전에 사슬묶기라도 하고 죽자 오 막았어 공격을 이거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자 사슬묶기 죽어 그냥 어 뭐야 어 아 중첩이 안 되는구나 누구 남았어 뭐야 달물이나 땅 고르기야 바둥바둥거리면 살려주지 않을까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살아봤자 공격 기술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달콤한 향기 일단 써보자 아 너무 달콤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아 나는 와 얘는 나오지도 못했네 어 나는 진짜 큰일 났다 이번이 진짜 지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포켓몬 막 뜨는 거 보고 근데 왜 두 마리 빼고 공격 기술이 없어요 저 진짜 탑자마자 아 아재미님 이겼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야 이게 어 나도 나도 약간 아 이번 판에 진짜 좋다 이러고 있었어 운은 좋았지만 운이 없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띠바 띠바